한국에 진짜 맵다고 하는 그 음식점들 다 돌아다니면서 아 거짓말하네 보여줄게 내가 자 우리 일단은 여기에 은단이들 안녕 은단이 안녕 아이고 아니 뭐예요? 뭐예요? 왜 오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온 거예요? 아니 여기 어딘데 오지 않고 아니 여기 어딘데 온 거야? 왜 오라고 그러는 거야? 왜 온 거예요? 일단 소개부터 소개 안녕하세요 동혜입니다 네 은단이들 이렇게 공식적인 출연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이분의 친누나가 슈퍼주니어의 팬이시라고 감사하게도 저도 봤습니다 글로벌 스타 한 분은 제가 일단은 여기에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뭔가 소중한 선물을 추억을 또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에 초대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그러면 네 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강한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강한 씨 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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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강한입니다 아 네, 들어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들어가시죠. 네. You first. 감사합니다. 1990? 네, 1990. 우리랑 4살 차이네. 아, 1986. 어, 뿅, 뿅. 디디. 아, 아, 디디. 디디야? 우리가 디디야? 아니, 우리는 거거. 아, 거거. 뿅, 뿅은 거거. 아, 우린 디디. 디디. 그럼 슬레이트 한 번 칠거에요? 좋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우리 디디 광안. 네, 뿅, 뿅. 한국 음식 어떤 거 먹어봤어요? 아, Too Much. 오, 제일 좋아하는 거.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아, 짜장탕. 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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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는 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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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일. 아, 독일. 아, 독일. 아, 네. 야, 야, 야. 그러면 이쪽이니. 이쪽이니. 네. I really like sports and health. 네, me too. 오케이. 그래서, 우스는, 우스는. 네, 야, 야, 야. 디디 광안. 네, 야, 야, 야. Can I touch you? 네, 야, 야. 오, 너의 배가 정말 좋아요. 고고. 고고. 아, 네. 고고 광안. 고고 광안. 근데 오늘은 약간 먹을 거를 운동에 좋은 음식보다는 내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조금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일단 메뉴를 한번 골라봅시다. 떡볶이. 떡볶이. 먹어본 적 있어? 야, it's okay. 요치고. 야. I think it's too spicy for me. Yeah. 아, 근데. 아, 네. 아, 네. 이게 오케이? 괜찮아? 잘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떡볶이 하나. 김밥에 이제 치즈가 들어간 게 있고. 그리고 참치가 들어간 게 있는데. 치즈 김밥. 아, 치즈. 튜나, 튜나. 튜나. 아, I like tuna. 튜나? 오케이, 튜나. 프로틴, 프로틴. 오케이. 그리고 나는, 라면. 라면. 라면, 오케이. Give me one. 라면은 라면이었나? 자,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할게요. 한국에서 주문할 때는 이렇게 주문해야 돼요. 이모. 이렇게. 이모. 응.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아, 더 크게?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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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 오면은 무조건 같이 떡볶이 먹어야 되는 사이가 되는 거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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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기사에서, 기사에서. 기사에서요. 근데 그 기사에서요. 그는 그녀는 왜 안 왔어요? 아, 이걸로 공주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택시를 한다고, 계속 전신시가 있어요. 아, 진짜. 또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건 스토보킹밥. 스토보킹. 이건 튜나 김밥. 튜나 김밥. 이게 어느 정도 맵는지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이건 아예 안 매워요. 저도 매운 걸 아예 못 먹거든요.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도 안 매워요. 그렇지? I'm so happy. I'm so happy. 우리가 뭐 요리해주고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Easy. 매운 걸 데리고 갔어야 하네. 맛있어요. 달아, 달아. 청약고추 좀 더 넣어달라고 그럴까? 저는 챌린지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진짜 맵다고 하는 음식점들 다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네. 충격 한 번 먹었고. 형, together. Yeah, let's go. 자기도 못하면서. 보여줄게 내가.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No, no, no. I keep up, I keep up. Thank you. 라면. Oh, this one is your favorite? Yeah, favorite. You try it. 우리 글로벌 스타. 같이 이렇게 먹다니. 아, 아니, 아니, 아니. Superstar. You too is superstar. 한국에서 라면 먹는 법이 있는데 그걸 좀 알려줘야 되나? 면치기라는 게 있어, 면치기. Not this 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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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면을 계속 올려친다는 면을 이렇게 안 끊기고 한 호흡에 이렇게. 끊겼었던 것 같은데. OK. I will try it. and just wait for this one. Let's go for the Ko Pump. Thank you so much for the Bay. She like theizado теп. Chup. Let's do the front teeth with aδήttle. 아, 아니에요. 이거는 밥과 계란과 마늘을 적절하게 다 떠서. 오케이. 대박. 대박? 대박. 맛있지? 이게 제일 맛있는데? 그래,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니까 여기서. 맛있어요. 오, 이게 맛있네. 내가 이 가게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구나. 아, 이거 잘吃. 진짜 맛있어. 아, 좋아하지니까 기분 좋아. 김밥은 먹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그냥. 이걸 주세요, 이거. 김밥 꼬다리. 왜냐하면 양쪽에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친구들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끝에는 이게 양이, 안에 토핑 양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라면 국물에 찍어서 먹어요. 오. 아. 아, 적셔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음. 하이파이브. 야호. 하나만 올린다면? choose one. 제이시만. 제이시만. 와, this one is... 오메 라이스. 네, it's really good. 여기서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 아, 맛있겠네. 아, 맛있겠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노래를 되게 많이 듣고 살았겠네. 아, 여유, 여유, 여유. 여유. 네. 그때 이제 누나가 좋아했을 때 옆에서 보고 왜 좋아하는 거야? 얘네를, 얘네를 왜 좋아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솔직히. 괜찮아. 뭐하는거야? 말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약간 핑계를 좀 많이 섞은 거 같은데 처음에는 봤을 때는 이렇게 인원이 많이 지나가는 걸 했었거든요 누나가 지나갈 때마다 오늘은 어제 들었던 그 노래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노래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상담 과정에 나와있는 기억까지 좀 중요합니다 아 이거 궁금한데 이거를 누나의 최애 멤버가 아 여군지 우리 슈퍼주니어는 항상 그게 중요해요 다 좋아한다는 말은 하면 안 돼 근데 그래lında 그래서 Mukắpapan 이렇게 imminent ximal finding it anywhere 감사합니다 맀고 oh my 이리고 나 자석실 충분히 가고 über 네, The Game of The Game of 자,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됐어! 디디, 니체이시원닛이 동화야 아! 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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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에요 우린 다 슈퍼주니아 페밀이에요 우리 집에 놀러 간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인원이 예성, 은혁, 호하이마 네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됐지만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친하게 또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도 선물을 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와, 감사합니다 프레젠트! 와, 예 오! 시트, 별량 오! 오! It's really good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사진을 좀 찍어서 준아한테 선물해 주면 어떨까? 아, 좋아 아! 오케이 셋, 셋, 셋 넷 개 하나 둘 둘 둘 셋 수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은혁이 안녕 예뻐요 네 직접 얘기해 줘야지 이따가, 이따가 엄마 직접 얘기해 줘 네 레이터 네 예뻐요 아까 말씀드리고 싶다고 네 해